전주의 첫인상은 내가 결정한다. 역 앞에서 쭉 이어지는 850여 미터의 첫 마중길입니다. 이곳의 밤이 낮보다 아름다운 이유. 사계절 야경을 볼 수 있는 빛의 거리가 있어서입니다. 안녕하세요. 어머 세상에. 아니 저 진짜 걸어오는 데는 기분이 좋았잖아요. 멋있죠. 아니 그나저나 이 첫 마중길에 왜 이렇게 이렇게 이쁘고 화려하게 꾸며놓으신 거예요? 전주역을 통해서 방문객이 하루에 8000명이나 이쪽으로 방문해요. 그래서 이곳 백제대로에 전에는 그냥 황량한 그냥 도로에 있는데 이곳에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. 전주여행의 시작점. 하지만 단조로운 회색 도심이었던 이 길이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공간으로 대변신 중인데요. 반듯했던 길이 부드러운 곡선으로 또 화려한 빛의 거리가 펼쳐지면서 오가는 이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. I'm staring cross the room and so I wish He'd catch you. I'm staring cross the room and so I wish he'd catch you. 감사합니다.